현역가왕이 3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화요일 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 동시간 시청률 1위를 평정했습니다.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확실하게 붙잡은 현역가왕은 트로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역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보증된 실력으로 경연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했다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잘하는 현역역 더 잘하는 현역이 맞붙은 모습은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현역가왕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현역들을 한데 모아놓은 만큼 보증된 실력으로 경연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했다는 호평을 얻고 있는데요. 마스터들 역시 한치 오차 없는 역대급 무대를 보고도 대부분 이만큼은 한다고 말할 정도로 냉정한 평가 기준을 들이오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맞붙은 모습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를 유발하며 매회 연말 시상식을 보는 기분 어벤져스 등판이 따로 없다 등의 반응을 쏟게 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서로의 눈앞에서 라이브로 무대를 선보인 후 즉시 평가를 내리는 자체 평가전에 이어 대결 상대를 현장에서 직접 지목하는 현장 지목전 등 가차없는 서바이벌 방식을 채택해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스터들이 탈락자들을 추가 합격시키던 슈퍼패스 방식을 과감히 없애고 다음 라운드 진출 문턱을 확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참가자 수준에 맞춘 구성으로 신선하고 새롭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통의 경연과 다른 혹독한 현역가왕만의 진행 방식에 당황한 현역들이 날 것 그대로의 리액션이 포착돼 리얼리티를 배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역들은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하의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의 라이벌을 대놓고 견제하는가 하면 오히려 대결을 신청해 맞불을 놓는 등 위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 인간적이다 솔직해서 오히려 재밌고 귀엽다 등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활동 중인 동료이자 선후배로서 트로트 가수로서 지닌 애환과 아픔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깊은 누정을 드러내며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참가자들은 실력을 바탕으로 남다른 감각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변주하며 재발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창력은 물론 본인만의 개성과 독특한 구성까지 갖춘 무대들을 연이어 만들어냈습니다. 현역가왕의 시작 전 어떤 현역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할지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트로트 한일전에 한국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는 프로그램 기획이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첫 방송을 통해 비로소 33명의 참가자가 공개됐고 이들 중 31명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MBN과 TV조선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 방송사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이 대거 MBN 트로트 오디션에 다시 출연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TV조선에서 미스트로선과 미스트로트를 제작한 이들이 바로 MBN 현역가왕을 제작 중인 서혜진 PD와 노윤 작가 등 소위 서혜진 군단입니다. 이들은 TV조선을 떠나 크레아 스튜디오를 설립해 MBN과 협업 중이죠. 또한 김산하, 마이진, 반가희, 신미래, 장혜리 등 5명은 KBS 트로트 전국체전 출신이며 강소리, 김지현, 한봄 등 3명은 SBS 트로트신이 떴다 출신입니다. 윤수현, 조정민, 박해신 등 3명은 나는 트로트 가수다. 송민경은 MBC 트로트의 민족 출신입니다. 33명의 참가자 가운데에는 2개 이상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들도 여럿 눈에 띕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 아닌 참가자는 린과 마스크걸 2명꾼인데요. 린은 발라드 가수 출신으로 이번 방송에서 처음 트로트에 도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마스크걸은 아직 누군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에 나오고 싶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늘 앨범을 냈다는 마스크걸은 5위 인정을 주신다면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걸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일 가능성도 열려있는데 아직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설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린과 마스크걸을 제외한 29팀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 그 이전에 데뷔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몇몇 층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고 또 다른 몇몇 층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기로 트로트로 장르를 바꾼 가수들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갖추면서 더 왕성하게 트로트 가수로 활동해온 이들인데 트로트 오디션 1등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김산화가 mbc 편의 중계 최종 1위에 오른 바 있으며 전유진은 kbs 트로트가 좋아와 편의 중계에서 모두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초 tv조선 미스트롯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편성된 편의 중계와 트로트가 좋아하는 당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잡은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유진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튜브의 상위 5개 영상에 2개나 전유진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전유진의 꼬마 인형이 140만회 조회수 가까이 기록하며 인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김다현의 300초, 3위는 린의 날 버린 남자, 4위는 박해신의 연정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5위는 전유진의 멍해가 올랐는데요. 전유진은 현역가왕 2회에서 최진희의 꼬마 인형, 3회에서 김수희의 멍해를 불러 이 프로그램 출연자 중 가장 강력한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습니다. 전유진의 꼬마 인형 무대 영상은 개시 하루 만에 50만 뷰를 돌파하며 엄청난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영상 멍해는 공개 14시간 만에 약 35만 뷰를 채우며 꼬마 인형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발라드 여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로트 가수로 도전해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은 린의 인기도 치솟고 있는데요. 데뷔 23년 차이지만 트로트는 0년 차인 린은 2회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9.7%를 터뜨린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말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린은 날 버린 남자를 택해 특유의 음색으로 트로트화시킨 R&B 트로트를 탄생시키며 25버튼을 받았습니다. 현역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공이 깊은 도전이 멋있다. 올인도 부족하다고 칭찬했고 마스터 윤명선 역시 지금 무대보다 최소한 3배는 잘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가수라는 극찬으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린은 트로트는 내게 무게감 있는 장르기에 너무 부담됐다. 혹시나 제가 누구의 자리를 뺏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열심히 해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고 만감이 교차한다. 25라는 숫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더 많이 정진하겠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린과 1대1로 맞붙은 김다현의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린이 가사 실수를 했음에도 승리하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졌는데요. 우승 혹은 높은 순위를 차지할 김다현이 초반부터 탈락 위기에 처하는 장면은 시청률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역 가왕은 방송 시작 전부터 TV조선의 미스트로3와 비교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때문에 곧 방송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스트로3의 쏠릴 관심을 현역 가왕에 묶어두기 위해 서혜진 PD가 일부러 이런 연출을 의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TV조선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이어 MBN 불타는 트롯맨까지 사실상 서혜진 PD가 맡았던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점수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요. 흔히 오디션 프로그램을 두고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역 가왕을 더불어 서혜진 PD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각본에 짜맞춰진 오디션이라는 야유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인기와 화제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참가자들의 출연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3위권 10명의 출연료를 살펴보면 10위는 신미래로 600만원 9위는 유유미 800만원 7위는 한봄 1,100만원 6위는 별사랑 1,300만원 5위는 강혜연 1,500만원 4위는 윤태화 1,800만원 3위는 김다현 1,900만원 2위는 전유진 2,0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망의 1위는 린으로 2,500만원인데요. 트로트 경력은 없지만 아무래도 인지도와 경력이 높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출연료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상금 1억원과 우승 신곡 투어 콘서트 등의 특전을 받게 되는데요. 더불어 높아진 인기 덕분에 광고 제의까지 쏟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7위 안에 꼽히는 게 중요한데요. 현역가왕은 2024년에 방송 예정인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나갈 국가대표 톱7 선발전이기 때문에 톱7이 되면 일본에서 방영 중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걸인 재팬에서 선발된 톱7과 가왕전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톱7은 누구인가요? 좋아하는 가수를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